티뜨인드로 와, 이렇게 나온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,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,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저기 왜 하지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을 채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나부렸던 내 모든 것들도 와 맛있다 천천히 나게 다가와줄래 지름했던 나의 지난 날이야 굿밤 조금 하나인 건이 날 계속 쌓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에 지난 날은 굿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줄래 기다려 내 곁에 머무줄래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가을을 맞이해서 당림림도 찾았습니다 당림림도 여름에 왔었을 때는 좀 아쉬웠는데 가을 되니까 너무 이쁩니다 제대로 왔고요 아쉽게도 이게 체인 문제가 좀 있어갖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안 믿었구나 내 실력을 안 믿었구나 내 실력을 2등 하시고 병원 실력 하셨다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안 나온 거야 많이 잘하는 사람이 안 나온 거야 많이 그래서 제가 하던 거지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다 이 인도가 좀 심심한 것 같긴 하지만 조용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새로운 충전이 돼서 참 좋습니다 아름답죠 모든 알 것 같아 믿기지 않아 내 삶이 내게도 이렇게 4,3,2,1 4,3,2,1 4,3,2,1 4,3,2,1 파이팅 5,3,2,2 4,3,2,1 조금씩 천천히 나게 다가와줄래 지루었던 나의 지난밤이야 끝밤 조금 더 덜 건이 나게 속삭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에 아 이 소나무 숲에 왔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장마부터 뚝뚝이 마시라고 콩나무에서 먹으니까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왕방사 한 대에 별MTV를 대표해서 2등 하신거 감축드려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말씀 하시죠 내년에도 좀 사기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원준말 못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저는 안할래요 난 대외체질이 아니더라고 오 축하드립니다 MTV 2등 남자분 2위 테라칸하고 혼합으로 등수를 또 맸어 진짜요? 그러니까 4위가 됐어 여자가 2위 아 그거 되게 잘해요 근데 내가 2위야 동아 테라칸이 빠졌어 테라칸이 나 밟고 지나갔어 진짜로? 등을? 여자 둘이서 등을 알고 갔어 고마워요 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2등 아 축하드립니다 2등 2등 2등이 우리 2인분이잖아요 이거 줘 안 줘 1등하면 1인분 근데 오늘 처음 거기 나가셨을 때 소감 한 번만 해주셔야 돼요 아 정신이 없네요 막상 천천히 달라고 하더니 딱 스타트 하니깐 다들 막... 막말 안 돼 막 Turning 桑 연师 많이 해가지고 다음되면 1등 해야 되겠습니다 너 아 누가 이거 그거 나갔ポ? 툭cciones privat 별레MTV가 첫 대회를 왕공상태에 나가고 실제로 손 cuff GT1 but 5명이잖아요 내년에 절에 온다고 왕공상태 같이 즐기는 축제를 합시다 자, 그럼 화이팅. 너무 축하드리려고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소감이랄 게 멋있어요.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. 내년에는 별렌TV도 이마이크도 여름엔 버산에 가고 같이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잘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고민들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냥 즐기면서 안전하게 잘 탔습니다. 이게 어때요? 잘 타서 좀 자고 좀. 아니다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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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 나 üç일단합니다. 이거 원 Keokken Dr. OK, 우리가 재 controlled 그건 próprio 대장이에요. 번역량은 정말 무서웠습니다. 이렇게 means 아 형님 꼭 카메라 비껴 가면 그거 하더라 당맥리 다운에서 가장 기분 좋은 것 최종원입니다 시원하다 너무 좋습니다 이야 스피드보다는 경치를 즐겨야 되는 곳 와 이쁘다 오 좋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번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긴 여러 번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왼쪽 아 좋다 아 피톤치다 여기 화면 이쁘다 이쁘다 여기 유럽 같다 북유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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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컷 씨라 아 아 아 아 아 좀 이만저만이 아닌 아 찜질리 잘 맞이하네 찜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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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또 왜? ㅋㅋㅋㅋ 두 번째 여행을 중점에서 차면 특징 보길레일 Sara 우리 답변은 안 갔어요 저희가 안 갔는데 아아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빨리 먼저 가 testing 신고기 간식 알기보단 레에서 수γ你说 장면 쓰레기 치즈 고기 치즈 다 시선을 봐야지 시선 더 옆으로 봐야지 방을 봐야지 그렇지 더 옆으로 봐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